이 영상은 상편에서 스토리가 이어지니까요. 상편을 먼저 감상하시고 이 영상을 즐겨주세요. 제이크의 집에 수상한 전화가 걸려오고 다급한 세이디의 목소리에 제이크는 그대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세이디의 사이코 전 남편과 피투성이가 된 세이디를 보게 되는데요. 제이크에 대한 질투 때문에 미쳐버린 남편은 세이디를 볼무로 잡고 표백제를 마시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표백제를 뿌려 미친놈을 제압하는 제이크 눈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마구 총을 쏘는데요. 미친놈과 신랑이 끝에 세이디가 총을 쏴 마무리합니다. 제이크는 자신의 비밀을 고백하고 두 사람은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6개월이 흐르고 오랜만에 오스월드를 감시하는 빌을 찾아갔는데 오랜 잠복 생활에 빌은 조금씩 삐뚤어지고 있었는데요. 얼마 후 홀로 도청 감시를 이어가던 제이크의 귀에 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동안 빌은 오스월드 부부를 감시하다가 사랑을 느끼고 가까워진 상태였습니다. 오스월드와도 엄청 친해 보이는데요. 불만 가득한 빌은 점점 더 반항을 하고 그러다가 도청 장치가 도출되고 맙니다. 그러다 빌과 오스월드 아내의 불륜 사실을 목격합니다. 두 사람은 큰 싸움 끝에 갈라서고 맙니다. 얼마 후 오스월드를 찾아갔는데요. 제이크는 빌의 비행이 큰 비극이 되리라 예감합니다. 빌을 찾아가 병원으로 데려가는 제이크 암살을 막을 때까지 빌을 정신병원에 보내기로 한 건데요. 그렇게 빌을 밀어두고 제이크는 오스월드에게 은밀히 봉투를 건네는 조지를 쫓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결국 케네디의 암살은 그 누구도 아닌 오스월드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난 것 같은데요. 암살데이까지 한 달여 남은 상황. 제이크는 오스월드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동안 제이크는 미래의 스포츠 경기 결과로 도박을 해서 목돈을 마련해 왔는데요. 계속 돈을 따서 약이 오른 물주. 게다가 빌이 무리하게 도박을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고 쓰러지는 제이크 제이크는 심한 폭행의 기억을 잃고 병원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한 달이 흘러가버리고 제이크는 기억을 찾으려고 애쓰는데요. 퇴원 서류에 사인을 하다가 빌을 입원시킨 때가 떠오릅니다. 빌은 보호자 연락이 안 돼서 외곽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어 있었는데요. 어떤 치료를 했는지 정신이 오락가락한 빌 빌은 혼돈에 빠져 자살하고 맙니다. 이제 암살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 아직 제이크는 누가 케네디를 노리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빌이 살던 집 주변을 찾았다가 오스월드와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오스월드를 없애기 위해 칼을 꺼내는데요. 처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이드를 안전한 집에 두고 홀로 나서는 제이크 결국 함께 이동하는 두 사람 이제 암살까지 12시간 남았습니다. 차를 몰아 한적한 곳에서 밤을 새기로 하는데요. 세이드는 잠시 눈을 붙이고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돌더니 환상처럼 웬 남자가 나타납니다. 처음 과거로 왔을 때 만난 이 남자는 제이크와 같은 시간여행자였는데요. 사고로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과거의 방해에 굴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고 두 사람은 사건 현장으로 오스월드를 찾아 달려갑니다. 그 시각 웬 스월드는 교과서 보관소에 자리를 잡은 상황인데요. 인파를 뚫고 달려가다가 제이크는 자신이 죽인 해리의 아빠를 보고 세이디는 죽은 전 남편의 환영을 봅니다. 그러다 웬 차가 이들을 덮치고 가까스로 과거의 공격을 피한 두 사람. 드디어 오스월드가 있는 건물에 도착합니다. 첫 번째 총알이 발사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첫 발은 예정대로 빗나가고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총알. 그때 제이크와 세이디가 도착합니다. 두 번째 총알 발사는 막았는데요. 이제 오스월드의 총구는 두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겨울브 조립으로 크기 외국은 크기 배국 미션 배국 walmart nicest 했 크랙 엔페 고거 쟤 멈축 깨 그 날 그댴 기 오슈월드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고 어느샌가 총을 맞고 쓰러진 세이디 그렇게 세이디는 세상을 떠나고 게이크는 경찰에 붙잡힙니다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는데요 곧바로 풀려난 제이크는 미래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식당 옷장을 통해 돌아온 미래는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슬럼가가 된 거리에서 제이크가 구해준 남자는 다름 아닌 해리였습니다 해리가 머무는 곳으로 따라간 제이크 자신이 바꾼 역사를 확인해 보는데요 was John F. Kennedy re-elected in 1964? he was president two times is there a Vietnam war? no JFK would have made things better you don't understand this world 그 길로 식당으로 간 제이크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이디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리셋돼 제이크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이디 그렇게 과거에 남아 세이디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까 이런 유혹에 빠졌던 제이크는 세이디의 손을 놓습니다 과거를 과거 그대로 두고 제이크는 다시 미래로 돌아옵니다 인터넷을 뒤져 현재의 세이디를 찾아보는데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오롯이 시간을 보낸 세이디와 마주하는 제이크 옛 교장이 지은 시를 낭독하는 세이디 두 사람의 사랑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제이크의 눈에는 과거의 사랑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역사를 바꾸고 싶은 인간의 욕망 위를 달리며 시간과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성장의 스토리이자 아름다운 판타지 로맨스 112263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